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기자료는 경기 하남시 망홀동 전용 31평형 2층 근린상각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크모노 2023 타경 2208번입니다. 감재가는 8억 7백만원이며 대집권 24평형에 전용면제 31평형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5억 6,490만원입니다. 입찰 보증은 5,649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4년 4월 15일에 진행이 되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시 망홀동 근린상각 경매물권은 5호선 미사역 700m로 하남고등학교 연접단지 미사 강변 남두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불 끈연항입니다. 하남 상각면로 진행중인 하남시 망홀동 한금프라자 2층 상가 매물은 대집권 23.8평형에 전용면적 31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6월 기준으로 8억 7백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5억 6,490만원을 체제가로 오는 2024년 4월 1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5,649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2018년 7월에 사용생인데 철근, 콘크루트 구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근린상가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진의 부과 내역은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 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9월 11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객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8억 1,643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권명세상 본권은 필라테스로 이용 중에 있으며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4천만원에 올세는 270만원이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남시 근린상가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객을 포함한 운용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남시 망월동 인근 근린상가 최근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하남시 망월동 인근 상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편화 그리고 하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바보는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남시 상가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49% 매연은 11%에 경쟁률은 1.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인근 상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기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기자료는 법원 후 매각 문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군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하남시 망월동 전용 31평형 2층 글린상가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